기도로 성공한 착한기업 이삭토스트 감행무늬 석달새 천건 크리천 김학영 대표이사 이삭처럼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착한기업 이삭토스트 해마다 매출이 늘어나는 성장하는 기업 가맹비를 한 푼도 받지 않는 이삭토스트 장사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외상거래를 하지 않은 착한기업 현재 이삭토스트 가맹점 870개 이삭토스트 대표이사인데 전용차도 운전기사도 없다 외제 가구로 장식된 폼나는 사무실과 비서조차도 없다 김학영 대표가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순간은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와 인센티브를 줄 때이다 착한기업 이삭토스트 토스트왕 김학영 대표이사가 정말로 궁금하다 이삭토스트 착한상생 감행무늬 석달새 천건 최근 tvn 유키즈 온도블럭에 이삭토스트 김학영 대표이사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이삭토스트 김학영 대표는 본사가 최초 가맹비 인테리 비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업자들과 직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이삭토스트 김학영 대표 그녀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이삭토스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이삭에서 따왔다고 하며 이삭토스트 포장지를 보면 이삭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왁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 거부가 되어 가맹점은 기독교인만 할 수 있나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 체인점은 기독교 신점만 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과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는 무료인 대신 목사 추천서가 필요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김학영 대표에 따르면 그동안 수천명의 사람들이 각가지 사인을 들고 찾아왔는데 이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몇 번씩 실패를 하고 인생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믿음을 한 번 가져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신자였지만 후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 이삭 토스트를 소개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아래 세워진 기업 이삭 토스트 소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왁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 거부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누구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원약의 후손이다 이삭은 40세 되는 때 부두엘의 딸 리부가를 아내로 맞았으며 60세 때 쌍둥이 아들 에소와 야곱을 얻었다 신학 성경은 이삭을 그리스도의 조상이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이색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관시켰다 신학 성경은 이삭을 그리스도의 조상이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기독교 기업 이삭 토스트 유래 또한 토스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인 아인슈타인이 극찬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엔 1890년경 구한말 때 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토스트를 접한 것은 장애아 시설의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평화봉사단원들에 의해서입니다 힘들었던 시절 이삭 토스트를 창업하여 자립할 수 있었고 우연히 만난 한 어려운 부부의 자립을 도와드리는 일이 계기가 되어 이삭 토스트 가맹 1호점이 탄생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이삭은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게 희망을 주고 길을 여는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어쩌면 저에게나 가맹점주님들께 또한 창업을 꿈꾸시는 예비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망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을 통해 우리 이삭 토스트 고객과 가맹점주님들, 직원들, 협력업체들이 더불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기쁨과 웃음, 행복과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표이사 김학영 김학영 대표이사의 경영철학 방송 이후 김학영 대표가 본사 홈페이지에 적은 경영철학 역시 덩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까지 장사는 제 양심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하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원칙에 따라 공동 선의식 동행,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하게를 회사의 사명으로 삼는다고 적었습니다 오히려 점주들이 변경을 요구한 계약서 점주들의 요청에게 계약서를 수정했다면 본사의 횡포에 점주들이 반발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이다 너무 점주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라고 반발해서 변경했다 김학영 대표이사는 영업권 보장 등 모든 것을 점주들 위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점주들이 본사에 불리하다고 항의해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상의해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완벽한 계약서로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다른 브랜드는 본부에서 각종 마케팅과 홍보비용 등을 요구하는 곳이 빌비자하지만 이삭 투스트는 달력조차도 만들어줄 정도입니다 본사는 무엇으로 운영하나 체인점에 재료를 공급하면서 마진 대신 최소한의 물류비용을 붙인다 그것으로 본사 직원들 임금 등 운영비로 씁니다 물량이 워낙 많다보니 체인점 입장에서도 비싼 것이 아니다 덤핑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가격보다 대부분 쌉니다 김학영 대표 천사를 만나다 이삭 투스트의 위기 그는 소스를 개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쟁세가 생겼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너무나 기막힌 타임 어느 가을에 해질녘 감색 투피스를 입고 왔던 여학생 애교머리를 하고 정말 잊어버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기억나요 그 공간 날씨 조세호 단골 손님이었는지 심지어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 심지어 소스를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재료까지 얘기를 했던 그 여학생 그래서 그 재료들로 끊임없이 배합을 해본 결과 지금의 그 소스가 탄생했습니다 소스를 만든 후에 손님들에게 시식 요청 소스의 결과는 A뿔 이후 모든 소스는 비법 소스로 전격 교체 어떤 여학생이 이 토스트 맛있는데 소스를 바르면 정말 맛있겠다라고 했다며 그 여학생의 마음이 화살처럼 맘에 와서 박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영 대표는 감색 투피스를 입고 애교머리를 한 여학생이 혼자 처음 자신의 토스트 가게를 찾아 소스 재료까지 알려주고 왔다며 저희 가족들이 계속 그걸 시험하면서 지금의 소스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토스트 소스를 전격 교체했다는 김학영 대표는 소스 아이디어를 준 여학생을 찾으러 인근 학교 강의실을 다 뒤졌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영 대표는 진짜 만나고 싶고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고 혼자 말할 때도 있다 그때 그 소스 가르쳐줘서 많은 가정들이 잘 살게 됐어 그거 알아? 고마워! 라고 말한다고 토론했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다녀간 여학생의 한마디 덕분에 이삭 토스트는 입소문을 타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소스 전격 교체 후 매출의 차이가 있었는지 김학영 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장사지를 이뤘다 손님들이 계속 오셔서 기다리셨다 기다리던 손님들이 대기표를 알아서 쓰더라며 많게는 하루에 1500개를 팔았다 계산할 틈이 없어서 검정 비닐봉지를 붙여놓고 계산을 셀프로 하게끔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때는 한방눈이 내리듯이 돈이 내렸다고 표현했다고 말해 유재석 조세우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학영 대표이사 물질 축복 김학영 돈을 갈취로 긁었다 한방눈이 내리듯이 돈이 내렸다 일주일치 돈을 장롱에 봉지째로 넣어두고 일요일에 다 쏟아놓고 돈을 셌고 토요일은 동전을 세척하고 일요일은 지폐를 세고 김학영 너무 감사했어요 토스트를 드셔주신다는 것이 착한 대표 김학영님에게 꽃길만 열리길 기원합니다 착한 기업 이삭 토스트와 김학영 대표 그리고 체인점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은